14살 트로트 가수 오유진 양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뼈 구조를 보니 내 딸이 확신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오유진 양이 자기 딸이라고 주장하며 가족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구하고 오유진 양이 다니는 학교에 직접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친부모는 어디 있느냐 등의 댓글을 달기도 한 걸로 파악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A씨는 한 방송에 나와 뼈 구조 자체가 닮았다며 오유진 양이 자신의 친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A씨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잠정 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곳에 가 fuckin'에서 한 방송 사업소와 함께 옴은 양이 발생했다. 공찬 기소에도 아프지 않고